저희의 4D 미니앨범 시네마파라데이스의 굿소드의 레타이트 화이팅 끝났습니다. 이 중간 진짜 재밌게 했는데요. 알찼죠? 미쳤습니다. 예, 수롭고 킬더로미오와 함께 시작으로 쇼케이스 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기대했는데 또 준비한 과정이 되게 알차게 되시긴 했는데 그 결과를 오늘 딱 입증했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5관왕을 극생했습니다. 와우. 선생님, 학생님.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리더로부터. 솔직하게 말씀해주시죠. 솔직하게요? 네, 기자입니다. 솔직하게 저번 활동 때보다는 성격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들은 줄은 사실 예상 못했어요. 근데 또 이제 솔직히께 또 뭐냐, 우리가 활동하는 마지막 주에 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돼가지고 아, 결과가 진짜 너무 좋은데 요즘에는 저희 쇼케이스 영상을 계속 돌려보거든요. 근데 너치구에 다 이제 우리 영상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면서 했을 때 이번 활동이 되게 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말로는 항상 발전하는 제로메이션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을 하는데 그걸 또 이제 앨범이 나올 때마다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룹스러움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아니? 그래요. 댓글 보면서 홍보하고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로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몇시죠? 다 같이 53분 일요일이네요. 집에서 쉬는 제로들도 있고 일하고 있는 제로들도 있고 일하고 있는 제로들도 있는데 갑자기 지금 편리지 않는다. 일하다가 1등? 이렇게 하면 엄청 아, 알겠습니다. 다들 알겠습니다. 챔피언을 해주시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들어오고 싶어요. 유진씨의 감정이요. 예상했었어? 오늘?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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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리고 MC는 잘하자 계속 하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근데 정수가 마지막에 비슷하게 보였어요. 다 완전 비슷하게 보였어요. 운인지 몰랐다가 제로베이스만 해가지고 딱 알았는데 뭔가 딱 멈추더라고요. 다 멈췄어요. 유진이 울었대요. 그러니까 유진이 울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유진이 울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바로 그니까 울어도 되지 않았네요. 울지 않았네요. 울지 않았네요. 그래서요. 진짜 감사합니다. 엠카, 누베, 인기가요. 각각 엠스트를 또 한 번 들려주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 어, 누베? 누베도 모르는데 근데 하우랑 테레스 아, 오늘 그렇지 않나? 어, 그... 뭐 근데 또 저같은 경우는 사실 고정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 기회가 일단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했고 그날의 1등을 했다고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 그래서 그날 되게 재밌게 했고 결과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주 나름대로 되게 굉장히 네. 갑자기 제 소감을 말하기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하우양 어떠셨죠? 우리 잘했어요. 맞아. 우리 동아이 사원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진짜 많아죠. 아, 덕분에 이렇게 그룹? 덕분에 이렇게 저런 도박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 항상 고마워요. 그리고 그게 진짜 느낌이 달랐어요. 우리 시작하는데 뭔가 내가 상을 1티마트 준다? 음 음 음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 상을 지워주실 때 트래식이 절대 뭐가 안 돼요. 하고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슴에 이렇게 꿇고 있었어요. 양심적인. 그럼 대박. 나도 원래 원래는 써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한테 아시는 거에요. 그래. 그리고 성현이 형 아, 원래 아시는 거에요. 원래 아시는 거에요. 성현이 형한테만 써있는 거에요. 아아 끝나면 딱 형도 그랬다고 나는 난 원래 내가 그 발표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재현이가 배가 왔어요. 그래서 재현이가 일부러 표정 안는 게 저 원래 숨어있었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니까지 한 거에요. 그냥 일단 뭔가 어떻게 되려나 했는데 좋죠. 결과까지 좀 그리고 이 트로피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 비비는 네. 아, 나는 오늘 나 컴퓨터가 자, 그 감독님 앞에서 소리 크니까 한빈 씨 조심하세요. 이렇게 앞에서 그 소리 조심하라고 아주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른 팀 점수가 묻고 있어요. 근데 안 오라고 이렇게 올라가서 오! 그거 봤는데 굿 속에서 하니까 이게 몸에 퍼지는 에너지가 오, 대단해. 상처 늦게 받은 거에요. 뭐지? 저 점수 집계가 잘 뜬 줄 아세요. 근데 진짜 그거 아세요? 음원점수는 저번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점수들이 거의 제로 절다. 거의 절다. 절다. 포트나 이런 거 뭔가 맞죠? 이번에 로미오도 진짜 반응이 될 거 같거든요. 갑자기 너무 다 맞히긴 해요. 다 다 로미오는 저희 비자인물들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로미오 씨 로미오 씨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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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오늘 진짜 너무 잘 마무리했어. 더 이제 투어하면서 더 열심히 하는 마음 맞아요. 아니, 리키는 로미오 최애 첫 장 있어요. 리키가 췄을 때 뭔가 아, 이온 입었을 때 제일 킬던 로미오 잘 췄었다는 날개를 달았다? 아니, 사실 로미오 피팅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먼저 보여주는 책장 진짜 너무 많이 세지 않아요. 내가 쌀을 쎈 쌀을 쎈 쌀을 쎈 이 책장 뭔가 용여 죽을 수 없어서 좀 더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수총 할 때 그 수총 할 때 그 책장 제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제로즈 분들도 수총 책장을 엄청 좋아했어요. 공쟁같이 있고 충실이 잘 못해. 그거 맞아. 엄청 뻑뻑해. 왜왜왜왜 보이는 게? 아냐, 아냐, 아냐. 우선, 저희 정말 쟤님께 쎈죠. 아, 네. 아, 네. 아, 네. 쟤님께 촬영했는 걸로. 아, 그럼 고양이가 또 그랬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고양이? 요 LindseyYi 그 너를 뿌어들 Connor 아니, 자, 우리 유진이 네, 우리 유진이 뭐지짜리 measurements 보냈는데 다 둔だから 유진이가 한 업무 Polter 사실 인기가가 세력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치닫는 부분이 있는데 유진이가 그때 항상 또 MC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아무것도 새벽에 갔습니다 휴 근데 근데 또 유진이가 상바리였던 안각에서 탁 켜지대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당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이 참 대견합니다 진짜 맘대 활동을 유진이 형님께 5강을 받았을 텐데 맞아요 진짜 아니면 우리 재료를 한 번 물어볼게요 궁금했던 게 있나요? 여러분 궁금하신 게 있다면 아 봤어 규빈이 소상 궁금한데 규빈이 말하고 규빈이 또 인상을 시켰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비토베드에 처음 들었을 때 일단 이게 익숙한 전응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도전성이 잡는다 우리의 그 양산의 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반응도 좋고 저희 이렇게 기록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좀 긍정적인 기록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록이 좋고 이렇게 2주간의 짧은 활동을 마무리로 이렇게 1등, 3까지 바뀌어서 너무너무 저희 이번에 앵콰도 다 나쁘지 않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관자 찜찜이 나오지 잘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할 수 있나요? 오 뭐야! 아니 이게 뭐야! 5, 6, 7, 4! 막방 축하합니다! 막방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세체를 소원해요! 사랑하는 세체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박방에랑 5관왕까지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거 축하합니다! 저희는 방금 아마춤과는 웨이스티가 발매했다고 오오오오오오오오와 내일의 너에게 박기를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쉬어가는 거에요 그지, 우리 같이 둘 이게, 동생이 두 거 같은 거 동생이 한번 뭐지? 불어볼까요? 불어볼까요? 자, 뭐하고? 어, 소원! 소원! 함께 있자! 하나 둘 셋 우주레 이어가드 에어 개처럼 테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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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또 이제 그 팬사이드, 대면 팬사이드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혹시나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나중에까지 꼭 만날 날을 기원하면서 우리 라이브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 바이바이 안녕! 안녕! 유진이 쫄겨! 안녕! 릴레이 아 맞아 이거 테레를 가면서 종료 해주실래요 아니요 테레를 그걸 갖고 와서 얼굴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가은아 가은아 끝났어요? 아니야 아니야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럼 가져가서 얼굴 한 명씩 할게요 오우 자 가까이서 어이구 내 피부가 너무 정말 힘들어 빠빠빠 이게 뭐야 마시는 얼굴만 빠빠빠빠 오케이 오케이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 바이바이